경기도 양평군 옥천면에는 투자나 전원주택지로 적합한 토지가 있습니다. 대지면적 3904제곱미터고요. 매매가는 10억원입니다. 탁 트인 전원주택 부지인데요. 산 아래 텃밭을 일궜던 한적한 곳입니다. 2128-3838 코드번호 103번으로 상담받으세요. 동서남북이 시원하게 트여있는데요. 접근성과 투자성, 황금성이 뛰어난 곳입니다. 분할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작은 평수를 생각하시는 분이나 넓은 평수를 꿈꾸는 분들에게 적합한 곳인데요. 규모있는 대안학교나 단체시설도 좋은 곳입니다. 양평들꽃수목원이 있어서 관광지로도 알맞은 곳이고요. 국철 아신역에서 인접해 있기 때문에 교통이 편리한 곳입니다. 옥천 레포츠공원과 축구장이 있고 골프연습장이 있어서 레저를 즐기기에도 안성맞춤인데요. 2128-3838 코드번호 103번으로 만나보세요.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에 있는 투자나 전원주택지로 적합한 토지 매매였습니다. 다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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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